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유명하다는 피에로에 왔어요 일본의 동키호텔을 펜시마케이오서 들어왔다는 쇼핑몰 피에로 쇼핑에 와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오늘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 성인용품 출발 출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직원분들 T 마크가 저도 그게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입구 쪽에 일부러 외국인들이 사재기를 많이 한다고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꼭 사는 물건들이 입구 쪽에 다 백지 안에 있대 한국 물건이 있겠지 외국 물건이 지하에 있는가? 그렇지 와 카메라다 와 저 동키호텔 진짜 가봤거든요 가보셨죠?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? 일본 여행 갔을 때 가봤는데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이수의 역세인데? 약간 정돈되어 있는 느낌보다는 널브러져 있는 느낌이네 여기를 꼭 와야 하는 이유가 일본의 동키호텔에 있는 물건들이 여기엔 거의 다 있대요 와 근데 약간 분위기 자체가 일본 형이 난다 약간 저거야 일부러 널브러져가지고 막 사게 하는 그거야 깔끔하게 안 들어오는 것 누가 꼬치기 이거 와 와 뭐야 촉감 봐 냄새봐 와 이거 오진다 초코빵 냄새나 이거 진짜 빵 같아 형들 JJ 맛있다 이거 평소와 똑같아 아 무서워 아니 이거 엉뻥이야 이거? 뭐 야 내 만지 말겠다 나 말로 몰라 대박 만지면 안 사나? 아니야 이거 사례인 줄 알아 바지 속에 들어가있으면 그리고 이쪽은 완구류 여기는 아 근데 뭐가 제품을 우리가 설명해 어? 샌드박스 어? 아 이거 우리 형 아니야 피형 우리 형이 여기 있지? 잘 보이는 데다 낫더라 이렇게 세트로 잘 펴져요 아 나라별로 종이 있네 여기는 프랑스야 아 이거 아 와인은 아 딜라스코는 빵두 12년 사는데 알지 근데 전 즐겨먹는 와인이 있어요 루이자드 보르고스 루스 쿠팡 대 자후뱅이라는 제가 즐겨먹는 와인인데 괜찮아요 고기랑 같이 미츠랑 같이 곁들여서 어 eat 하면 아주 대박 그리고 지디바에라 블러블러 바르베이 여기 있어요 오메이오 여기 잘 안 풀거든 아 왜 여기에 과자가 들어있는 설명도 신경이 있어 직원들이 일하다가 남는 거 여기 넣는 거 같아요 뭐 잃어버리면 그냥 약간 녹고 가는 느낌이야 약간 어 시민과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스태프이거든요 촬영하러 왔는데 학교 쇼핑하고 있어요 여기다 놀고 있어요 제가 여기 꼭 찾았던 게 있어요 일본에서 일본 음식들 때문에 여기로 오는 거야 근데 그걸 꼭 사야 되는데 간장 계란밥 소스 아 나 그거 먹어보죠 바로 찾았어요 이거 아니야? 거기 있다 어디 가셨어요? 여기 있다 이걸 꼭 사서 유럽 거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간장이란 거 사자 사실 명품은 저희가 한 번 들어왔는데 우리랑 별로 안 친해 또 친하면 이게 왜 명품이야? 디자인은 다 고린데 이리 와봐 왜 신던 걸 파냐? 그게 아니지 야 명품이라 그래갖고 사람 무시하는 건 아니지 않냐 왜 나 이렇게 헤졌어? 아니 그 대충 찍었는데 우리 성인용품점이나 갈래? 그게 맞네 막말로? 어 아니 직원분이 따로 계세요 아니요 안 돼? 아니요 잘 어울려 아 아 존나 아파 그 개봐 아 아 아 아 아 됐나 아파 혼돈이 대박 지갑이 띄었을까? 너희 새끼리 와봐 너희 새끼 죽었어 아니야 손 이렇게 들어 아니야 아 너 뒤로 해봐 너희 새끼가 어디서 왔어 잘못했어 잘했어 잘못했어 잘했어 잘못했어 어디서 온 거 같고 잘못했어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지 잘못했어 잡아줘 잡아줘 잡자 피나 감사합니다 핫도그였습니다 이러고 고 media 확인 juik 잘 부탁드립니다 international